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 디렉토리 또는 경로의 개념입니다. 적어도 폴더나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는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PC에 저장되는 경로의 개념과 파일, 폴더, 확장자, USB 메모리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 디렉토리의 개념을 아시려면 드라이브를 알아야겠죠? 컴퓨터 안에 보면 여러가지 내가 작업한 것들 또는 OS들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것을 HDD 또는 하드디스크라고 부르죠? 그 하드디스크를 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 방법은 아래쪽 작업표시줄에 보면 탐색기 버튼이 있죠? 이 파일 탐색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좌측에 내 PC라고 나오게 되죠? 그 내 PC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 공간들이 나오게 되겠죠? 또는 바탕화면에 열려있는 어떤 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휴지통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더블클릭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이 탐색기와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내 PC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드라이브가 나오게 되겠죠? 그 드라이브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드라이브 안에 여러가지 다양한 폴더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폴더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폴더 아시죠? 서류철하는 폴더 똑같은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이게 전부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다시 또 폴더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시면 파일이 있고 또 폴더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있죠? 이것을 디렉토리라고 부릅니다. 또는 경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저장한 파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는 드라이브 명부터 써서 차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C 드라이브 안에, Kings라는 폴더 안에, KOS라는 폴더 안에 이 파일이 있는 거죠. 이 드라이브는 주로 OS만 저는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파일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래쪽에 보면 새 볼륨 2라고 해서 나오죠? 저는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여러가지 작업한 파일이라든지, 강의 녹음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따로 저장해놓은 드라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소스포토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여러가지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강의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진들을 여기에 저장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드라이브와 폴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렉토리 또는 경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속성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일반이라는 탭이 있고 공유, 보안,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 탭을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위치라고 나오죠? 이 드라이브 바로 아래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네요. 그리고 종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바로 아래에 들어있는 폴더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파일을 우측 버튼 클릭해서 속성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이 드라이브 안에 여기에 무슨 표시예요? 우리가 원표시 같은 거 할 때 이거 많이 쓰죠? 이 원표시는 키보드의 백스페이스 옆이나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이 표시는 경로의 중간중간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폴더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 안에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서류가 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폴더 안에 어떤 서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더명을 쓰고요. 그 다음 슬래시나 또는 여기 있는 원표시 둘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써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쓰고 점 찍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붙었으면 헷갈려서 파일명인지 폴더명인지 또는 경로명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폴더 안에 폴더, 그 안에 폴더 이렇게 있을 경우 그 폴더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무슨 파일. 이게 중간을 끊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이거 원표시나 슬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가 지정되게 됩니다. 이게 디렉토리 개념입니다. 그 다음은 폴더는 뭘까요? 파일이나 폴더를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폴더를 새로 생성하실 때는 폴더 아니든 드라이브든 바탕화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원하는 곳에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새 폴더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여기에 폴더 명을 쓸 수가 있겠죠.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습 썼습니다. 이 연습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비어있는 상태죠. 여러분이 새로운 폴더를 문구점에서 사왔어요. 사오면 그 폴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그런데 폴더 안에 또 여러 가지로 좀 나눠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컴퓨터 기초라는 폴더를 열고 이 안에 내가 원하는 파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서 카테고리를 분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폴더명을 바꾸고 주고자 할 때는 그 해당 폴더 선택하고요. 키보드에 F2 누르면 이렇게 반전됩니다. 여기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새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파일이나 폴더가 이제 필요 없어요. 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고 휴지통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없어졌죠? 꺼낼 때는 휴지통을 다시 여시고요. 그대로 끌어다가 바깥으로 빼놓으시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버리고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장장치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저장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저장장치가 있을 경우 같은 저장장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복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탕화면에 이 파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의 OS는 뭐죠? 윈도우 10이죠. 이 윈도우 10이 이 컴퓨터가 작동되게 하는 모든 기본적인 작업들을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OS라고 부르죠. 이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겠죠. 지금 이 컴퓨터 OS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C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OS가 C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바탕화면과 관련된 것도 전부 이 C드라이브에 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가 작동하고 보는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OS가 설치된 드라이브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C드라이브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라고 나오죠. 이 사용자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공용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보이죠? 이것은 제 계정이고요.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 폴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공용 다운로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제 계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탕화면이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바탕화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바탕화면에 관련된 내용도 전부 OS가 설치된 C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연습 폴더를 들어다가 이 C드라이브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드라이브에서 같은 드라이브로 가는 것은 전부 그냥 이동이에요. C드라이브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C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디렉토리, 여러 가지 폴더가 보이겠죠? 이 연습을 잡고 여기다 꺼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들어와요. 그렇죠? 하지만 좀 전에 사용자 안에 들어가서 제 계정 폴더 안에 들어간 바탕화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때요? 연습이라는 폴더 없어졌죠? C드라이브 안에 사용자라는 폴더 안에 제 계정 안에 바탕화면 안에 들어있던 것을 어디로 뺐죠? C드라이브 안으로 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서랍 폴더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다시 바깥으로 빼면 다시 나오죠. 이것은 이동입니다. 그 다음은 이동 말고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는 드라이브가 다른 곳에 가져갈 때는 무조건 복사가 돼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E드라이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연습을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 새 볼륨 2로 복사라고 돼 있죠. 여기에 얹어주시면 복사가 돼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다를 경우에는 복사. 같은 드라이브 낼 때는 폴더 디렉토리에 상관없이 이동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은 걸 복사했다가 여기를 다시 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쓰져 버리겠죠. 또 복사가 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지우실 때는 그냥 딜리트 키를 한 번만 눌러주셔도 지워지게 됩니다. 컴퓨터를 처음 배우실 때 디렉토리 개념을 배우지 않고 배우시기 때문에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 디렉토리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확장자가 되겠어요. 제가 하나 폴더를 만들었죠. 이것은 파일이 아니고요. 폴더예요. 폴더. 우리가 실제 작업한 파일과 폴더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랍에 업무용 폴더를 여러 개를 꽂아놨을 경우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폴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름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폴더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파일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이 파일을 우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속성을 들어가 보면 일반 탭 열어보시면 파일 형식이라고 나오고요.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걸로 작성되느냐에 따라서 뭐 뭐 뭐 점 하고 뒤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장자라고 불리는 부분이 되겠어요.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표를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워드 프로그램을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워드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저장을 하게 되면 이름을 쓰겠죠. 테스트라고 썼어요. 테스트.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테스트라는 파일이 어떤 것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파일을 더블클릭해도 자동으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컴퓨터는 바보예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드 프로그램 또는 hwp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이라고 뒤에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hwp라고 써주는 거죠. 자 이거는 컴퓨터에서 알아서 붙입니다. 윈도우 10에서 알아서 붙이는 거고요. 저는 이 앞에 파일명만 써주면 되는 거죠. 뒤에 이 확장자 부분 있죠. 확장자라고 합니다. 확장자. 해당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OS에서 알아서 붙여줍니다. .hwp라는 이 확장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파일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는 이 확장자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안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실제 이 속성 창을 열게 되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컴퓨터 기초라고 나오고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속성 창을 여니까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txt라고 붙어 있죠. 이것은 텍스트 파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txt가 붙으면 아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txt로 붙은 파일은 스마트폰, 컴퓨터 가리지 않고 전부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파일을 볼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자 또 속성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파일 형식이 뭐예요? .jpg 파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확장자가 뭐라고 붙어 있죠? .jpg 자 이거는 그림에 붙는 확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jpg는 뭐 거의 사진의 표준처럼 된 그런 저장 형식인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저장할 때는 뒤에 확장자가 jpg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확장자만 보고도 이게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은 뭘까요? 자 이거는 우측 버튼 누르고 다시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mp4 파일이라고 붙고 .mp4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영상 파일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확장자만 보고도 이 파일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도 당연히 이 확장자를 보고 이 파일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jpg, txt, mp4 이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저장을 할 때 전부 다 다른 방식, 다른 확장자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확장자도 다 보였어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확장자를 지워버리게 되면 이 파일 자체를 열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장자를 이렇게 아예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려면 다 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이름만 보시는 게 낫겠죠. 확장자가 궁금하실 때는 우측 버튼 눌러서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폴더에는 확장자가 붙을까요? 이 폴더는 안 붙죠. 이 폴더는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파일들을 묶을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어준 일종의 가상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폴더는 확장자가 없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것은 폴더라기보다는 이런 파일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USB에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파일 탐색기를 또 엽니다. 그 다음 여기 내 PC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내 PC 디렉토리 아래에 USB 드라이브가 뜨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USB 공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파일을 한번 옮겨 볼게요. 지금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들고 그대로 그냥 얹으면 되겠죠. 또는 여기에 직접 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얹으면 바로 복사가 되고요. 필요 없으면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USB 안에 있는 파일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쪽에 꺼내 놓고 복사를 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USB 메모리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소리가 나면서 USB 드라이브가 바로 열리게 되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USB 메모리를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들고 외부에 나가서 다른 곳에 꽂았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한테 받았다든가 이럴 경우 그 USB 메모리에 바이러스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죠. 만약 그 USB 메모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USB 메모리를 꽂았을 때 이렇게 바로 열리게 되면 내 컴퓨터는 이미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았을 때 이렇게 자동 실행되게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뜨는 분은 반드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설정 들어오시면 장치라고 있어요. 그 다음 좌측에 보면 자동 실행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세요. 그러면 우측에 모든 미디어 및 장치의 자동 실행 사용에 켬으로 돼 있죠. 보시면 메모리 카드라든지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건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안 열리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드라이브라고 나오죠.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 파일 탐색기에서 아예 그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누르시고요. 매번 확인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제 USB 메모리를 꽂게 되면 확인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시 꽂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동식 드라이브에서 할 작업을 선택하려면 선택하라고 하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폴더를 열어서 파일 보기를 해버리면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작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파일 탐색기 여신 다음에 여기서 해당 USB 드라이브의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팝업되는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를 반드시 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검사를 해 줘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없는지 해킹의 위험이 없는지 전부 검사를 해 주겠죠. 물론 시간이 약간 걸리죠. 하지만 안전하게 쓰시는 게 좋겠죠. 귀찮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한 번씩 해 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 뱅킹,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협이 없습니다.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USB 메모리를 열어서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으로 복사를 하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 주시면 되겠죠.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의 디렉토리 개념이라든지 폴더, 파일, 확장자, USB 메모리를 꽂아서 바이러스 검사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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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